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박수현 기자입니다. 오는 30일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주민 소환 투표가 실시됩니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과천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부 과천정사 유휴부지에 주택 4천 가구를 짓겠다는 정부 8.4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김 시장이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천시민의 비난을 받으며 소환 투표 사태로까지 번진 겁니다. 시장 주민 소환 추진위원회는 기존 공급 계획이 대체지로 변경됐지만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인근 인프라나 자종용지 부지들이 축소되는 것에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천공공택지 개발 구상이 한 차례 무산되면서 불씨는 용산정비창, 테른골프장 등 다른 후보지로까지 옮겨붙었습니다. 1만 가구를 지을 예정인 테른골프장의 공급 계획도 불투명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재검토 요청, 노원군은 공급 계획 축소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해 관련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 마지막 금사라기 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서부 면허시험장, 상암 DMC 미매각 부지 등도 개발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업계에서는 지자체와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정부가 공급을 밀어붙였고 인프라 구축 등 지역주민에게 주는 대안이 부족했다는 측면에서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허가에 착수하는 등 신규 택지 공급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일부 이견이 있는 부지는 주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개발 계획을 세우겠다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13만 2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도심 공급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수록 집값 안정화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변경 사례가 또 나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택지 지정이나 실제 주택 공급 사업으로 가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건에 지금 주택 공백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격 불안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는 거죠. 집단 행동 움직임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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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연입니다.